안녕하세요. 온제이에서 레크레이션 맡은 조형원입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단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일곱번째 놀이는 채린지 시리즈 3탄 탁구공 계란판 채린지입니다. 준비물은 탁구공과 계란판, 종이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순서는 먼저 테이프로 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계란판은 2m 정도 거리에 둡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탁구공을 튕겨서 계란판을 많이 넣으면 채린지 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